나를 지킬 방도를 찾게 내가 진짜 미쳐버리기 전에 내가 진짜 왕이 되어야겠어 TV엔 왕이 된 남자 1월 7일 첫 방송 위험한 눈물입니다 중전의 피인은 시간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영모를 지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전화를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TV엔 왕이 된 남자 1월 7일 첫 방송 내놈의 배우가 누구냐 지금 나의 광창이 토진 것 같소 나를 지킬 방도를 찾게 진짜 왕이 되어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꿔보시겠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